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에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국회가 너무나 시끄러워집니다. 요새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소식들 보면 진짜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인데 지난주에는 대정부질문 때문에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그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난장판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부적절한 태도로 보여가지고 논란이 되었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추미애가 해당 자리에서 자기 아들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또 흥분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소설을 쓰시네 라고 비아냥거리고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어이없어 하시고 분노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과거의 추미애 발언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보도로도 나온 게 있는데 과거에 뭐 엑스 같은 조선일보 뭐 이런 발언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이 정도 수위에 비판을 하시던 분이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네 정도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센 표현이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악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의 태도보다는 김남국이 더 싫었습니다. 김남국이 진짜로 옆에서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옆에서 추미애 서포트 해주는데 보고 있는데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너무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쟤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아 진짜로 눈도장 받으려고 애쓴다라는 생각에 절로 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김남국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국회에서 사실 뭐 국회의원 될 깜냥이 전혀 안 됐으나 조국 수호하다가 얻어 걸린 케이스여가지고 이때 아마 그 진영 논리라는 게 라인 제대로 타면 얼마나 꿀을 빨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진영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사실 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됐지만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뭐 또 라인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당에서 눈도장을 받으려고 더욱더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총때매고 총때매고 다른 의원들이 하기 힘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설치는 것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진짜로 막 김남국이 고성지르고 뭐 거의 난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말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우리 남국이 잘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뭐 나이라든가 이제 뭐 짬 같은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진짜 어저께 그 김남국이 보여준 그 행태는 거의 뭐 이해찬급의 그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꽤나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소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현재 여권에서 지금 검찰을 조질려고 그렇게 눈에 혈안을 뜨고 있는데 현재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에서 지금 검찰을 조질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죠. 우선은 뭐 최우선 자신들의 과제였던 윤석열 옷 벗기기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상황이고 또한 이번에는 검언 유착으로 한동을 엮어가지고 조질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뜻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현 정권에서는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보면은 이번에 법무부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뭐 처음부터 느낌이 딱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감이 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대충 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날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분산 그리고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의 개선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검찰개혁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질해버리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고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가 가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인데 개혁위가 이번에 낸 권고대로라면은 윤석열 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지시를 할 수가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신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을 구체적으로 사건 지휘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률 규정을 권고하고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을 제안을 했으며 그리고 또한 개혁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외부 인사를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여기에는 판사라든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이 있는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검사가 아니더라도 외부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몇 가지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 있죠. 검사가 아닌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 최강욱 이런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민변, 여성의 경우에는 현 정권에 편을 들고 있는 이민정이라든가 서지연 이런 사람들도 떠오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우리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개혁위 측에서는 이와 같은 권고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집중된 수사 지휘권을 분산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하고 균형이 작동하도록 한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적이고 표적적이고 과잉, 별권 수사 등의 폐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권고안의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이와 같은 권고안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이와 같은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권고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한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좀 살펴보면 수사라든가 인사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외풍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검찰총장의 가장 큰 역할인데요. 그래서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경우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더라도 총장만을 대상으로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선 검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이번에 추미애가 보여줬듯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이고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라든가 뭔가 정권에 거슬리는 이런 수사라든가 들어왔을 때 정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뭔가 압력을 가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 때 검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마음껏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서는 과거의 조국같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법무부 장관은 그냥 한 달 만에 날려버리고 추미애가 아예 대놓고 현 정권을 편들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런 사냥개와 같은 법무부 장관을 기용을 해가지고 물어뜯어버려가지고 이번에 검찰총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 정권을 향한 여러가지 수사들 지금 거의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검찰총장의 가장 큰 역할 외부로부터 외풍이라든가 압력 같은 거 들어오면 이거를 막아줌으로써 터치 안 받고 독립적이게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막아주는 것인데 이번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이 권고안을 보면 이거는 사실상 총장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고 이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을 시켜버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검장들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냅두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또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는 얘기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만일에 대통령이 뭔가 수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나 또는 수사를 막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를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오더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직접 고검장들한테 이걸 수사하라고 하던가 또는 하지 말라라고 오더를 내리면 이거는 사실 검찰 조직 자체를 정권의 편으로 만드는 거 정권의 사냥개로 만드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권고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보더라도 이번에 검찰개혁안은 그냥 대놓고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그냥 검찰총장도 같이 하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권고안을 내면서 무슨 검찰개혁이네 뭐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번 정권에서 검찰을 해체시켜버리는 편이 더 솔직해 보일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권고안의 목적은 사실상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번에 이 권고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 정권이 진짜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정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정권 초반부터 검찰 측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이 임명을 하고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었을 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어느 국민들도 현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그 진정성을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미애가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보여준 그 모습이 아마 이번 권고안의 축소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권력으로 중무장한 법무부 장관 주변에 그 홍의병들이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가지고 뭔가 질문이라든가 껄끄러운 얘기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아주 난리를 치고 있던데 이번에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까지도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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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